KF-21 태국 대당 1000억원에 미국 우리는 이제 뭐 먹고 살라고 북한 파명 푸티남살 단체 생겼다 이거 괜찮은건지 전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태국은 이미 스웨덴의 사부사가 링크트를 만들어주어서 KF-21의 본인들 링크 측에 탑재가 되어야 하는 형태인데 물론 세이비사가 KF-21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제일 문제가 이 새끼들이 짱깨랑 연합훈련하면서 제스-39구라 팬하고 사부 340W의 특성과 전자전 능력을 노출시킨 바 있습니다 특히 에아음-120C 96년도짜리 초기형 를 노출시킨 덕분에 짱깨들이 자기네 익흡능력 평가가 되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으니까요 원래 F-16A 뱀이었는데 미국이 강력하게 압박해서 이걸로 바뀐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타이군 즉 태국군 이것들 정치 상황이 계속해서 군부 중심 체제로 가고 있는 터라 일세계에서 불편하게 보거나 왕따 상황인 터키와 다르게 없는데 얘들한테 이걸 판매했다가 KF-21이 그라펜처럼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는 의아해서요 저 노출시기가 공식적으로는 2015년 즉 은격-2015 펠컨 스트라잉-2015 부터였는데 한 번도 아니고 이미 짱깨 태국은 은격 펠컨 스트라잉 이라는 명칭으로 계속 연례 09년 앞 훈련 중입니다 작년에도 은격-2023 펠컨 스트라잉-2023 이라는 명칭으로 꾸준히 훈련했고요 주적 짱깨에게 이게 노출된다는 의미는 결국 짱깨 주력인 J-10이나 J-16이 KF-21을 상대로 최악의 경우 EA 전자전 공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해본다면 저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가득이나 짱깨 새끼들이 KF-21 관련해서 프랑스보다 더 민감하게 구는 걸로 파악되는 있어서 한국 언론이 쉬쉬한다지만 그간 하드웨어적으로나마 전투기 관련해 군사항공 산업에서 우위 입장을 얘기하다가 그게 뒤집히기는 어려워도 턱밑까지 왔거나 동등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에 대해 저것들로서는 긴장 안 할 수 없고 특성 노출을 엄청나게 고대할 텐데 그런 위험성이 큰 국가에 이걸 준다는 건 전 영 아니올시다 입장입니다 태국의 정치적 문제 등을 고려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태국인의 혐한 질화를 감안해보더라도 감성적일지 모르겠으나 애들 불법 체류가 짱깨랑 숫자가 동등해지는 문제점에 의한 범죄들이 나오고 있어서 0 또한 베트남의 경우에도 K-9 수출 판촉을 한다는데 아니 도대체 베트남이 무기 제재 대상국인데 이걸 판촉한다는 게 무슨 경우인가 싶어서요 저것들 보나마나 해외 도입국처럼 K-9A1을 요구할 텐데 이 정도면 일세계권 고기술 집약체를 잊어내달라는 것과 다르지도 앙코 가득이나 베트남이 공산권 국가라는 점에서 대서방무기 체제 대상국인 것도 모잘라서 제들 정권 주류가 친중입니다 반중이 오히려 국민 정서만 그러하고 공산당 정권에서는 소장파인데 저런 국가한테 K-9을 수출하겠다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일개 개인학이 수출한 이스라엘하고 같을 리 없는 문제인데다 짱깨 괴질 사태 시기에 베트남이 한국 기업들 상대로 짱깨급 인도급 협박질 한걸 고려해보면 이건 태국보다도 리스크가 더 큰데 아군 주력 무기를 적에게 넘겨주는 것과 다르게 없는 상황을 뭐하러 만들려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가득이나 특히 자기제 야포들의 반동 문제가 심각한 짱깨 새끼들이 K-9 계열 아이스유를 포함한 책에 관련한 기술에 대해서 엄청 집착하는 거 몰라서 저러는 건지 시그마급 초기함 도입도 베트남이 실패한 이유를 감안해보면 이건 도저히 해서는 안될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본인들 희망사항 언급 후 로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방사청에서 이걸 엄청 미는 모양새가 나오니까 저로서는 리스크를 어찌 감당하겠다고 저러는 건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득이나 민주국가도 아니고 짱깨랑 동등의 공산주의 정권 국가인데 대서 박무기 제제국을 상대로 모아자는 건지 전 이해가 안되네요 K-55A 원하고 K-56탄 약 수송 보급차 사업이어도 말이 나올 문제인데 우리 주력인 K-9을 주겠다는 게 지금 순풍이라고 말하는 태국의 K-21 판촉이나 베트남의 K-9 도입권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도대체 뭘 믿고 이 두 국가에게 판촉을 하려고 하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2. 해전 잠수함과 항공모함의 부상 잠수함과 항공모함의 역할과 진화를 깊이 있게 탐지합니다 3. 현대해전 현대해전에서 이 두 전함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과 최신 기술 발전 4. 그리고 미래 전망을 전문적으로 살펴보세요 5. 해양전투에 숨겨진 세계를 만나보세요 5. 바다의 깊은 곳 아무도 모르는 어둠 속에서 잠수함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이 은밀한 전사는 현대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은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적의 배후를 치며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강력한 무기로 변신합니다 현대 잠수함은 과거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몇 달 동안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소나 기술은 적의 잠수함과 함정을 탐지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했습니다 잠수함의 역사는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수면 아래에서 몇 시간밖에 머물 수 없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오래 더 깊이 잠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잠수함은 스텔스 기술을 사용하여 적의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으며 다양한 무기를 탑재하여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어뢰 심지어는 특수부대를 배치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잠수함은 해전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잠수함 승무원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며 고도의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동료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임무를 수행합니다 잠수함의 세계는 일반인들에게는 낯설고 신비로운 곳이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삶의 일부입니다 광활한 바다 위를 떠다니는 항공모함은 해군의 힘과 위용을 상징합니다 이 거대한 전함은 전투기 헬리콥터 조기경보기를 포함한 다양한 항공기를 탑재하여 공중과 해상을 동시에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해상전투의 중심에 서 있으며 전 세계 어디에서든 신속하게 투입되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단순히 항공기를 운반하는 선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동식 군사기지로 작전지휘 정비 보급 등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의 역사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기 항공모함은 단순히 비행기를 이착륙시키기 위한 평평한 가판을 가진 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항공모함은 더욱 강력하고 다재다능한 전함으로 진화했습니다 오늘날의 항공모함은 첨단 네이더와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수백 대의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의 존재는 적에게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하며 해상전투에서 아군에게 전략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항공모함 승무원들은 바쁜 일정을 소화합니다 항공기 이착륙의 복잡한 과정을 조율하고 항공기 정비와 보급을 관리하며 작전 계획을 실행합니다 이들은 팀워크와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일하며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임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항공모함의 일원이 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깁니다 잠수함과 항공모함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수함은 은밀하게 움직이며 적의 뒤를 치고 항공모함은 그 거대한 몸집으로 위협을 가하며 전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두 전함은 서로 보완하며 해상 전투에서 아군에게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잠수함은 적의 함대를 은밀히 추적하고 공격할 수 있으며 항공모함은 공중과 해상을 동시에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제공합니다 잠수함의 주요 임무는 적의 함대를 추적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잠수함은 소나 기술과 스텔스 기능을 사용하여 적에게 탐지되지 않고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은 또한 특수 부대를 은밀히 침투시키거나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이와 달리 항공모함은 대규모 전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항공모함의 전투기들은 공중에서 적의 항공기와 교전하고 해상의 적함정을 공격하며 지상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또한 조기경보기를 통해 적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아군의 작전을 지원합니다 이 두 전함의 조합은 강력한 해상전력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항공모함의 전투기들은 잠수함의 은밀한 작전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잠수함은 항공모함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관계는 해군의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합니다 또한 잠수함과 항공모함은 각각의 특성과 강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전술과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잠수함과 항공모함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잠수함은 더욱 은밀하고 강력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재료와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더욱 조용하게 움직이고 더 깊은 곳까지 잠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자율 시스템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인 잠수함은 사람의 개입 없이도 복잡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공모함도 마찬가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항공모함은 더욱 많은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론과 같은 무인 항공기가 항공모함의 주력 항공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항공모함의 작전 범위를 크게 확장시킬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항공모함은 더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해전에서는 잠수함과 항공모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 두 전함은 각각의 특성과 강점을 활용하여 해양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잠수함과 항공모함은 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더욱 강력한 전력을 구성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과 자율 시스템을 사용하여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잠수함과 항공모함은 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전함은 각각의 특성과 강점을 활용하여 해상 전투에서 아군에게 큰 이점을 제공하고 적에게는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합니다 미래의 해전에서는 더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해양 방어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